으흠 지연이 에이에 시투네요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? 네트 하나씩 느 느 에 트 합쳐서 네트 이는? 이에어 중에서 에 그래서 소리? 네트 네트 소리 아이고야 잘못했네 잠깐만요 소리 네트 쓰기 N E T 소리 네트 네트 오늘은 E가 애 되는 애들 모아놓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불뜨냐 그게 아니라고 오 오 오 계속해서 얘가 애는 소리는? 텐 텐 텐 텐 텐 텐 텐 에 엎 엎 텐 그냥 엎 텐 텐 텐 et 엉 텐 텐 엘 텐 천 모여서 내는 소리는 하나씩 합쳐서 뜻은 뭐죠? 수의사 쓰기 시험 다 맞았네요 소리는 소리 V-A-E-T 소리 V-A-T 펜 하나씩 P-A-N 합쳐서 펜 펜 소리 펜 쓰기 P-E-N 소리 펜 펜 슬레드 하나씩 F-S-U-L-E-E-D 합쳐서 슬레드 S는 C S 중에서 S S E는 E-A-O 중에서 E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소리내면 레드 레드 다 합치면 슬레드 슬레드 오케이 소리 슬레드 쓰기 S-A-E-D 소리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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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J-T 하나씩 J-T G-E-T E-T E-T 합쳐서 J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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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아이고야 잘 못했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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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소리 J-T J-T Sugi G-E-T J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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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소리 N 후 하나씩 F-F A J-T E-N einem 합쳐서 Hen Hen 뜻은 Up top hen He, 쓰기 H-E-N zet 알 해 소리 hen hen 소리 red 하다시 r e d red 빨간 red 빨간 r e t red red 소리 bed b e d bed 침대 bed bed b e d d d e d d d d d d d d d